하나님의 말씀 전도수 5장 1절로 우리 철저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발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되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향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계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같이 갑시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와를 경영할지니라. 예외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각 장을 통해서 삶에 대한 허물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허무주의 인생이 되라는 것이 되라는 말이냐. 될 때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이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반복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헛된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삶인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라.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면 그 삶이 다 반전이 일어난다. 반전이 일어난다. 정말 인생이 살만하고 그 인생이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 안에 사느냐. 하나님 없이 사느냐. 우리 인생은요. 그것과 그것으로 갈려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나님 위에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과 그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또 하나의 헛된 것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 전환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데 그것이 뭐냐. 헛된 예배입니다. 헛된 예배. 예배는 예배인데 헛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 본문에는 우묘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그랬습니다. 우묘한 자들이 제물을 드린다.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분을 언급하는데 예배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조차도 헛된 모습. 그걸 보인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진수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배신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형식적 종교생활. 여기 다 빠져있다. 형식적 종교생활. 이것이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가 된 것입니다. 예배, 예배. 형식적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다닙는데 형식적 교회를 다녀요. 그 사회에 나와서는 불신자들의 노예, 불신자들의 포로, 불신자들의 종소리, 종살이 하지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떼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예배한 자들을 찾고 있다 그래요. 아니 교회에 다 앉아있는데 뭘 찾습니까? 교회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참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떼고 예배하는 자 찾는다. 이것은요. 대부분 신자들이 참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단이 예배의 성공에 대해서 방해하는지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그냥 참석만 하도록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참석만 하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망대를 딱 세워놓고 예배 방해합니다. 예배 방해.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은 불신자보다 더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사는데 불신자가 더 못해. 예배 실패를 해놓으니까 불신자들은 저거 나름대로 다 지가 하나님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성공하지 못했지 능력 못 받으니까 예배가 능력 주는 시간인데 예배가 치유하고 회복 시키는 시간인데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인데 능력을 얻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입히지 못하고 도리에 영향을 받아보라. 세상에 영향을 받아 영향을 입히라 그래. 너희 세상에 빛이니 어두우면 세상에 나가 빛을 바래라. 만나는 사람마다 빛을 바래라. 만나는 사람에 해답을 줘라. 치유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가서 도리에 영향을 받아. 세상에 영향을 도리에 받아. 영향을 입힌다. 상상도 못하지. 친구를 만나면 친척을 만나면 이웃을 만나면 지인을 만나면 영향을 입혀라. 아멘 입혀야 되는데 상상도 못해. 상상도 못해. 그 자신이 없어. 그 절대적인 그 영적인 비밀을 몰라. 그리 때문에 사단이 말이요. 사단이 24주 예배 실패하게 만듭니다. 예배 실패자들은 절대밖에 영향을 못 믿집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험 전간이 왔습니다. 지가 실패했는데 뭘 합니까? 무슨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도리어 방해하지. 절대 예배 성공을 못하도록. 사단 공개 그거 하나예요. 어차피 구원은 받았는데 못 막았단 말이에요. 구원 받아버렸어. 그냥 영적 해버렸어. 교회 나가버렸어. 못 막았어. 어디 막느냐? 예배 실패하도록. 예배의 시간은 언약 잡지 못하도록. 총공격합니다. 총공격. 사실 우리가 신학생하면서 공식적으로 들은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주일에 세 번 공식 예배. 여기에다가 구형 예배. 무슨 각기관 부서 예배. 뭐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예배. 이 모든 예배를 포함을 해보면요. 우리는 사실 예배 속에 살잖아요. 메시지가 그냥 막 그냥 홍수가 쏟아지잖아요. 우리 청년들 또 마치면 또 예배 또 드리잖아요. 예배를 막 두 번씩 세 번씩 수요 예배 마치면 수요 예배 또 하고 금요 예배 마치면 또 하고 그리고 집에 한 시 두 시 들어가고 그러면서 내 남은 게 뭐 있어요? 거의 다 실패합니다. 참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분위기상 참석 예배 그냥 예배 속에 있죠. 이렇게 살다 보면 자칫 예배가 어떻게 돼요? 수월하게 됩니다. 막 반복으로 들려요. 형식과 빠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항상 여러분 예배의 설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렘으로. 설교 제목 보고 목사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제목을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보면 읽어보고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설렘. 아멘. 설렘으로 설렘으로. 기대가 있어야 기대가. 기대하시라. 해봉박도. 아멘. 기대. 설렘. 이거 있어야 예배들이 마신하지. 설교들이 마신하고 예배들이 다 하는 발걸음이 달라지지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메시지 하는 시간입니다. 내 힘을 공급해주는 종합적 축복의 시간. 예배 시간. 종합적 축복.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는 모든 건신곡이 물러가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뭐냐. 인생 성공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반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 실패하는 인생 실패예요. 예배 시간에 언약 잡고 감격하고 정말 감탄하고 충격받고 이런 사람은요. 성공하게 되어있어요. 우리 영원교 모드신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 이만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2, 3, 7 나라 5천주족 보금화 주역으로 멋지게 자리매김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자 1절 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되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은요. 성전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성전예배에 참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성전예배에 참여한다. 그럼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은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중요한 신앙행위였습니다. 솔로몬은 우선적으로 예배 드릴 때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발을 삼가라. 삼가라 라는 말이 힘을 말라. 쉬말 라는 쉬말을 조심하라. 신중히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배 들어갈 때. 조심해라. 신중히 행하라. 예배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로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라는 표현이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아멘. 이 종교 교육 용어예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올 때 사람 앞에가 아니고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실패하죠. 누구 때문에 가고 뭐 때문에 가고 뭐 때문에 가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가야 되는 예배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시작부터 동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니까 하나님 앞에가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겸손하고 영적으로 은혜받을 준비해라. 여기에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우선 소리가. 여기에 무슨 선입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받을 준비해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영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헐레벌떡 신앙이 있으면 안 돼요. 헐레벌떡. 그냥 준비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 기본, 영적 기본이에요. 영적 기본.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 특별히 온전한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 예배가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온전한 예배는. 예배 시작 전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예배.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최고 주고받던 누굽니까? 록펠러는요. 예배 시간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는 예배 시간 40분 전에 나가서 예배 기도 준비해. 그래서 평생 평생 그 세계 최고 부호가 미국에만 해도 최고 부호가 록펠러가 제일 벌인다. 예배 저는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한 5천 개 돼요. 텍스트 보면 2,500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5천 개 5천 개예요.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냐. 뉴욕에서 웨스트포인트까지 육군 산업까지 길이 팔자서 개인 돈으로 다 쫙 깔아버렸어요. 이 록펠러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용돈받아시지 헌금 드렸네요. 11조.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줬냐. 나중에는 이 록펠러가 11조 하면 회계사가 40명이 와야 돼. 40명이 회계사가 와서 정리해야 돼. 하나님 쏟아버지 마시고. 예배 시간 40분 전에 언제나. 어마어마한 회장인데 언제나 40분 전에 예배 전에. 헐레벌떡이 아니고.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30분 전에 RUTC 뉴스 내지요. 그 다음에 예배 10분 전에 5분간 또 예원도 포커스 내지요. 그렇게 쫙 또 있잖아요. 그거 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배 전에 딱 기도를 줍니다. 5분 전에는 전자올게만 울립니다. 5분 전부터 하나님 옆에 정말 영적으로 쫙 준비하고. 그거 다 지지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게 만들려고. 무언사회로. 몇 장 누구 기도 그런 거 없어. 쫙 흘러나. 예배 성공하라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자가 없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금만 여러분 신경 쓰면요. 예배 성공할 수 있어요. 생각.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생각.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예루살렘에 가면 오펠일 가든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 있는데 저 들어가서 기도하는 종이 다 뽑아서 가져오게 되는데 뭔지 내용이 궁금해서 가져왔더니 전부 종교야 우리 군대 간 아들 뭐 장사 잘 되게 하시고 종교야 그거 다 끝에 나갔는데 그 옆에 오펠일 가든이라고 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었는데 이 독특한 것이 뭐냐 하면요. 이 계단 폭이 계단에 올라가는 폭이 다 달라. 어떤 폭은 어떤 계단은 넓고 길고 어떤 건 좁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성전을 계단 똑같이 해놔야지. 왜 넓게 만들고 좁게 만들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허겁지겁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겁지겁하면 넘어지고 자빠져. 폭 계단이 다 다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해서 그렇게 잘 조심스럽게 걸어 올라가라. 그럼 저절로 뭐요. 올라가면서 뭘 생각합니까. 예배대로 올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만큼 미리 미리 준비해서 주의전에 나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은요.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 드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밖에 없죠. 가까이 하여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은이라 재물 드리려고. 그 당시에는 다 재물 들고 오거든요. 재물 들고 오니까 그게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게 정신이 빠져가지고 말씀 듣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 일 안 하는 데 바빠가지고 뭐 사역 안 하는 데 바빠가지고 어? 봉사하는 데 바빠가지고 밥 안 하는 데 바빠가지고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우미한 자들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나은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최우수순이 되기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방해되면 그건 안 해야 돼요. 그리 마르다는 죽으라고 그냥 음식 준비했는데 마리아 나가 꼼짝도 안 해. 예수님 무릎에 딱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다고. 그리 마르다가 손님이 왔으니까 예수님 제자들 얼마나 많아요. 다 박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혼자서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보내서 좀 이렇게 날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그 너 간단히 두세 가지 간단히 하고 너도 와서 말씀 들으라는 뜻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느니라.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교회 일 좀 한다고 바삭바삭 짱 시렵습니까 마세요. 그것 다 뻥이에요. 그래서 끝나면 허하잖아요.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뻥 뚫린 내 가슴이라고 유행가가 있잖아요. 말썽 듣는 것을 놓치지 말라. 일반 교회는요. 찬양돼요. 연습한다고 신을 다 뺍니다. 한 한 시간 전에 연습 확 연습 우리 교회 두 시간씩 하잖아요. 연습하지 연습해가지고 찬양 부르잖아. 찬양 차악 부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차악 긴장이 풀려 처져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졸잖아요. 거의 다 찬양대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졸다가는 바로 잘려요. 그냥 그런 찬양 하나를 만들어 노래지 노래 그게 뭐 찬양이냐 부르고 끝 끝이에요. 그러다 막 농담하고 일반 교회도 그렇습니다. 야 밤불 어딜 갈래 야 영합으로 가자 막 쫓지 막 돌리고 설교 관심 없습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 떠나는 거야 어느 순간 얼음 오면 언제 예배된 적 있어요? 찬양도 했는데 예배된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왕상 3절로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번변하게 하옵사사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듣는 것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듣는 마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말씀 들으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조옵사사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이 언어가 되가야 조옵사사 그것까지 다 기도해야 돼요.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고도의 전락을 씁니다. 이전 성경에는 뭐라 하느냐 듣는 마음 그랬어요. 듣는 마음 이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지혜가 생겨요.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지요. 성공적인 삶을 살지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성경들을 믿는데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잘못 살아서 그래요. 금세 백배를 받고 하나님 위에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금세 백배를 받고 백배 백배 완전 수거거든요. 3회의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주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일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제사보다도 막 재물 가져왔다 드린가 그보다도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죄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선지자의 말씀하시는 그걸 청정하기를 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기름 짜다 뿌려와 사회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듣는 청정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아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청정하는 삶 우리 애들 랩너트를 보세요 랩너트란 말은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에서 하는 용어예요 랩너트 어느 교단에도 지구상에 아무데도 없어요 랩너트 운동하는 교단 우리밖에 없어요 랩너트란 단어 쓰는 것도 우리밖에 없어요 왜냐 랩너트가 무슨 말이냐 성경 2사 6장 13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루터기 그루터기를 영어로 말하면 랩너트란 단어예요 미국 가면요 카페트 쫙 깔고 짜뚜리 잘라내잖아요 그게 랩너트 랩너트 짜뚜리 잘라요 그게 다 무너져도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렇죠 그루터기가 랩너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언약 잡은 랩너트 언약 잡은 아이 얘는 언약이지 말씀 있는 아이야 말씀 있는 아이야 절대 안 무너져 그게 랩너트예요 나는 랩너트 나는 말씀 가진 자야 나는 절대 안 무너져 나는 랩너트기야 아멘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 아이들이 대단하지 어렸어부터 어렸어부터 아나운서 보니까 우리 내가 손자 이름을 예군을 지어준는데 이놈 이름 또 예군이네 내가 왜 예군이네 예수 근세가 예군이요 줄여서 그걸 지어준 거예요 아나운서 예군이야 부모가 내하고 영적 상태가 같네 보니까 어렸어부터 언약 잡고 다 말씀 속에서 이 아들이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잘하겠어요 완전히 요셉처럼 이거 랩너트 잘하지 않겠어요 이거 랩너트 다 어렸어부터 말씀 잡아가 그렇게 막 포로로 잡혀가도 흔들리지 않고 막 부부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상 앞에서 저를 하지 않냐고 영적 정전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막 천사보니까 살려내잖아요 전부 다 다 내리도 그러고 다 시대적인 인물로 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역으로 사탄은요 말씀 듣는 시간을 총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나가게 만들지요 그럼 심장기도에 못 나가게 만들지요 그럼 거리 멀지 주차해야지 또 가야지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는데 여름 왔어요 온 거 대단한 거예요 일단 사탄 공격 이겼어요 반은혜는 받았다 사탄 공격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하죠 점점 교회들이 다 예배 막아버리니까 심장기도 거의 없습니다 참석도 안 하죠 1년에 한 분의 행사 각 기관이 기관이 많아가 1년에 한 분이에요 이 초등부도 1년에 한 분은 얼마나 신나게 합니까 얼마나 애들이 평생 잊을 수 없으세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말이에요 그 성탄절날 일주일을 넣어서가 쫙 부른 그 암송했던 그 성경을 지금까지 기억하는데 이 해로시 가만히 박사 들어볼래 해로시 쫙 그거를 대했던 그 암송 지금까지 그 장면도 잊을 수가 없어요 거짓아다 특송 안에서 제가 성탄절날 특송을 내가 가있다 그 말 하고 난 방송 그거 다 한 분의 행사 영혼이 잊을 수가 없다니까 그 얼마나 애들이 얼마나 신나게 해서 1년에 한 분 하는 이 발표회를 말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잘하는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언약 속에 잘하는 게 일반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냄놈들 키우잖아요 시대 살기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보았요 뭐가 생긴다고 지혜가 생기요 지혜가 생기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한 것을 좋아하시면 같이 좋아하시겠나 이까 이렇게 말해요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말이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게 하고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교회에 나와 말씀드려야 되니까 말씀 못 듣게 하고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대표 교회에 대한 장례들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두 마음을 품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허감 저주의 세력 귀신은 주께서 쫓아주옵사사 두 마음 품게 하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만들어버리 특별히 랩노더들이 이 부분에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초등 우리 거기 특강 특수고 했는데 영적으로요 집중하는 이 힘을 어려서부터 길러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일 교사 강습의 특강을 통해서 예배 성공이 인생 최우선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랩노더들이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이 흐름 이 흐름을 타도록 인도해 준 것이 교사의 최고의 미션이에요 애들이 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부터 하나의 말씀부터 먼저 보고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말씀부터 먼저 보고 일어나서 하나의 말씀부터 세상 사람들과 말하기 전에 하나의 말씀부터 말씀부터 먼저 보고 하나의 말씀부터 기도하고 눈 뜨면서 저는 모니콜에 올리면 바로 바로 기도 시작입니다 바로 운동과 함께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 눈 뜨자마자 바로 시작입니다 시작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10분 팍 이 세 가지면 끝나니까 아멘 인생 최우선순위 예배 성공이에요 그래서 교사의 중요한 미션이 아이들에게 착하게 심어주셨는데 여러분이요 본인들의 간정이 최고 최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것은 말하세요 랩런트가 언약 붙잡으면 요소 세대가 돼야지 사사 세대가 되면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강조했어요 요소 시대가 돼야지 사사 시대가 되면 망하는 거요 지금 계속해서 검토월 시대가 강조되고 있는데 금요일은 뭐냐 치유의 시간표라고 치유 치유와 기도와 직결되면 치유 금요 기도에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시험을 갖추고 어쨌든 유목사님은 그런데 금요일은 축제를 합시다 축제 축주일은 축제지만 금요일도 우리 교회는 축제잖아요 그렇죠 축제 축제야 축제 언약 잡은 기도는요 우리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기 때문에 영적 기도 영적 기도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토요일은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시간이다 랩런트의 시야를 넓혀주는 자신의 이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다른 일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뭘 달란트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갔다가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마음에 안 들니까 딴 거에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견하고 기합을 해서 각 분야 스미스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주일은 뭐요 완전 축제죠 주일은 진짜 완전 축제 사실 예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축제가 되요 감사 나오자마자 하나님 감사함이 들어 시작하세요 일어날 때 잠을 깰 때 하나님 감사함이 들어 시작하라니까 아멘 감사의 축제가 주일이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자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 이게 매 예배 때마다 감사로 고백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언교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예배는요 감사 축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제가 되요 특별히 이 축제에서는 풍성하다는 의미가 있죠 풍성하다 축제는 말씀의 풍성함 찬양의 풍성함 기도의 풍성함 성도와의 교제의 풍성함 아멘 풍성함 풍성함 이게 넘쳐야 돼요 이런 응답을 맛보게 되면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지요 사람씩 물으면 안 하죠 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계속해서 이 감격스러운 감정이 나오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예배가 주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영유권의 삶의 장박터를 넓혀가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단과 실천입니다 사절봅니다 너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대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묘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아라 이 서운을 휘부리말로 네대를 하는데 네대를 말은요 문자적으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 그런 뜻이에요 구약실의 서운은요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도 해서 서운입니다 그래서 서운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서운 안해도 관계없어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운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야 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속건제는 속건제 속건제 하나님의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의 서운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속죄를 드렸다고 서운이란 것은요 하나님께 더 깊은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돼요 제가 이게 평시도 때나 목결을 하면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에는 안 지키고요 설교문이 도망한 사람들 많았어요 다 망하더라고요 희한하지요 참 미안하죠 다 있으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 손해부더라고요 손해 다 아끼고 저러가 숨겨난 것을 다 뺏겨 병원에 가서 뺏기고 살꾼에 뺏기고 이런 저런 저러다 앞에 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연말 되면 딱 정리 올해는 너 감사하고 이 널추 이런 것입니다 늘 올라갑니다 늘 매년 올라와요 매년 그래서 다 하나님을 가면 정확하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제가 없을 경우는 갔다 와서 거기 가기 전에 미리 딱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 약속하지는 말든지 안 하는 건 괜찮아요 죄 아니에요 했으면 지켜야 돼요 하나님에 약속해놓고 보니까 임직헌금도 안 한 분들 많아요 장로 특별히 장로들 장로들 들으면 본인은 헌금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해놓고 하지 말든지 했으면 지켜야지 이야 대단하다 간이 대단히 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약속해놓고 건축헌금 약속해놓고 다 끝났는데 다 끝났으니까 나도 끈던데 없는데 뱃재라 안 해요 끝났다 하나님의 약속해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금을 약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컴퓨터도 안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이렇게 보면요 소원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현대조로 바꾸면요 소원은 결단이 결단 결단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성경 전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인데 내가 딱 부딪히는 내 맘이다 내 맘 그 말씀을 딱 부딪혀 이때 이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단하지요 이걸 외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멘이죠 아멘 아멘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대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뜻이라는 뜻은요 나에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있지요 너하미야 너하미야 8장 6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광리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 모습이 예배드린 자의 참모습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놀라운 응답이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능력이 나타나요 음악치료 중에서 신경학적 음악치료를 하겠습니다 신경학적 음악치료 이 분야가 있는데 음악이 손상된 뇌영역이 연결이 되면서 회복이 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연구가 있는데 실제로 뇌졸중 환자라든가 파킨스 병에 걸린 사람들 신경학적 음악치료를 통해서 어느 능력을 회복하고 운동 영역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국내에서 신경학적 음악치료 전문가 차영아 교수가 있어요 이 차영아 교수가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아멘 잘하는 성도가 뇌도 신앙도 건강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한다 그랬어요 초등부 아멘 크게 하세요 공부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당장 효과 나잖아요 공부 잘할 거예요 전두산님이 설계하면 아멘 하시라니까 아멘 신앙도 건강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는 뇌는 외부의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할수록 외부의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할수록 활성화되고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멘 신앙이 안잘한다 공부가 잘 안된다 건강이 안좋다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니까 실제로 아멘 하는 순간에 내가 딱 기억한다 아멘 아멘 약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약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멘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명약 중에 명약이다 아멘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 아멘한 내용을 꼭 삶 속에 뭐요 실천이에요 실천 아멘 아멘 확 적어지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 못해도 내가 아멘 했으면 내가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하고 내가 실천해야지 그 마음만 먹어도 반응하게 반응 다 잊어버린 보다 낫잖아요 이럴 때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아니라 치유 여러분 마음 치유 영혼 치유 생각 치유 여러분 삶 치유 습관 치유 싹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 성장이 되죠 치유가 되니까 로마스 12장 1절에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니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 산채물로 산채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어려움이 왔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하고 권사님이 학교에서 억울하게 교사를 29년 했는데 요즘 애들 좀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교육 좀 했더니 이거 학부형하고 같이 와서 막 그냥 그걸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얼음당하는 기도받으러 왔더라고 억울하잖아요 교사가 29년 동안 뭐 잘못하게 먹게 해서 잘하라고 잘하라고 나도 이렇게 너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과전시켜가지고 그걸 부모가 열받치게 만들고 부모가 학교에 만들고 이런 억울한 여름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야 기회입니다 권사님 이게 뻔한데 뭔가 잘못이 있으면 무슨 아이들 얼마나 문제아도 많습니까 그것들은 학부형이 완전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 고라님도 아닌 특별히 요새과 같은 시련인데 시련통에서 하나님의 합리해서 정보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어림이 왔다 어림 억울하게 왔다 걱정하지 말고 전보다 더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은혜가 더 넘치기 바랍니다 왔다 하나님을 영원할게 한 예배자로 강단말씀을 삶속에 적용하면 끝나요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 영의 모든 성도들 강단말씀과 영적한 흐름을 그렇게 타면서 견고한 그리스도 절대망다로 세워지는 작품 남기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 존 파이프 목사님 예배의 중요성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는 우주에는 두 가지 위대한 열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만족시키려는 인간의 열정 이 두 열정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 될 필요가 없다 두 가지 모두 예배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때 나를 자녀삼으신 하나님을 한 번만으로 만족할 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때 얼마나 우리의 특권이 있습니까 이 깊은 밤 온 이 땅이 다 잠들고 있는 밤에 우리를 깨어서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같은 인간입니까 같은 땅에 살지만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 땅의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아멘 천국 심의권자들이요 우선순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물질관이 다르고 완전히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배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을 윤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수임받고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파수망대로 수임받고 사람과 소통될 수 있는 될 수밖에 없는 안테나 역할을 하나님 하게 하신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삶 세팅이 되는 삶이 되어야 주옵사사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이런 변화의 주도자로 당당해 스위받기를 일참으로 주보합니다 앱 이 시대의 지정 Crick 피 показыв talk 감사합니다.